자, 종현씨. 데뷔 9년만에 첫 휴가니까 제가 책임지고 잘 모시겠습니다. 아 근데 비행기 땄으니까 이제 그렇게까지 경호 안 해주셔도 돼요. 아닙니다.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. 제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. 제가 불편해서 그래요. 그렇게까지 막 안 해주셔도 돼요. 아닙니다. 제가 종현씨를 책임지고 모시겠습니다. 그러십시오. 네, 알겠습니다. 실례하겠습니까? Ladies and gentlemen, 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목적지 로스앤젤레스까지 비행시간은 약 14시간 10분이 소요됩니다. Ladies and gentlemen, this is Captain Spik. I love 종현. 블링 블링 종현. Thank you very much. 종현 넌 내꺼. 이마요, 이마요. 카메라 내려놓으세요. 카메라 내려놓으세요. 카메라 내려놓으세요. 여기 나오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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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회원님은 매를 지키세요. 나오세요. 나오세요. 우리 종현 출구합니다. 나오세요. 오빠 사항해. 나오세요. 뭐 하는 거야. 자기야 또 보자. 나오세요. 나오세요. 어머 얘네 뭐 일이야. 진짜. 자. 아.. 아니겠지요? 예. 예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시끄럽게. 죄송해요. 조금 조용히 좀 해주세요. 알았어요. 알았어요. 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. 이것까지 안 해도 되요? 아닙니다. 제가 책임져 보시겠습니다. 저기요. 사진 찍지 마세요. 세이카 찍은 거예요. 야 진짜 웃기지 않아도 마 진짜 죄송합니다 적당해요 진짜 좌팔게 죄송합니다 그러십시오 오 마이 갓 그 안에 연예인이신가 봐요 전 LA 출신이라 한국 실로 불리는지 잘 모르는데 스타로 산다는 거 정말 타이어드한 것 같아요 맞아요 감사한 일이긴 한데 가끔은 평범했었던 그때가 가끔 그립기도 해요 I understand 이해해주셔서 감사해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? 제니퍼요 애널리스트 제니퍼 캔 애널리스트 알겠어요 제니퍼씨 항상 저를 편하게 대해준 그런 친구를 찾고 있었는데 저랑 친구 하실래요? 저요 얼마든지요 전 종현이랑 사람은 오늘 만나서 알지만 샤인이 종현은 전혀 관심 없거든요 근데 샤이니 종현이라는 건 어떻게 아셨어요? 저 팬분들 모자에 서있어서 제가 너무 오바했네요 아 피곤해 좀 잘게요? 네 주무세요 아휴 나도 좀 잘까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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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하시는거죠? 애놀레이스트 제니퍼씨? 오빠 저예요 오빠 여보세요? 오빠랑 이빙이가 타려고 석가가 알바했어요 오빠 오빠 사랑해요 안 돼요 오빠 알아두세요 오빠 나오세요 오빠 사랑해요 오빠 같이 가요 오빠 내가 할 수 있겠어요 오빠 사랑해요 그럼 나오세요